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습니다. 버스 하나씩 드립니까? 버스 있어요. 네 이런 거 주시는 거 같은 거. 감사합니다. 초코파이 있습니까? 초코파이 있습니다. 아 초코파이! 와! 세일째 반씩 먹을까? 오! 되게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식도에서 브레이크가 되는 거 같아. 이건 친구들은 근데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하나 이거다. 맛있다. 그거 뭐지? 화장실에서 먹어야 돼. 아 그냥 그냥. 신교대 때. 훈련소 들어갔을 때. 훈련소 들어갔을 때였죠.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빨리.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고 고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고 고고. 고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고. 벌써 끝났어? 한 5분 잠깐 왔어요. 아, 뭐 먹어? 네, 그걸 더 참 좋은데. 야, 뭐 먹어? 야, 안 먹어. 음. 점포 주특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점포가 조금 날려야 된다. 점포가 하도 많아가지고 할게. 어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형 씨, 뭐? 형, 형. 지금 허리.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아, 진짜 힘들어, 점포. 형 씨, 나 힘들어. 머리가 힘들어. 우리 뭐 만들어. 형은 그냥 다 구다니잖아. 다 구다녔다니까, 뛰어다녔어. 형, 뛰어다녔다고?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다 뛰어다녔. 형! 죽어 times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아만 하면 진열이 나를 쏟 들어오는 거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조용히 조용해졌어. 제, 제 지금. 제가 그런 식이야. 머리둔게. 삼중쇼, 충성. 농구대발 개인정비 중. 그래? 내일 전술을 안 하잖아, 이거 들었지? 그렇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내일 1박 2일 나가서 전술 훈련을 해. 영예 나가서 잘 거야. 훈련장 나가서. 그래서 저녁에 조모할 때 여러분들 훈련 나가서 사용할 군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나 조모관이 확인을 할 거야. 군대 말로 빡세게 볼 거야. 옆에 있는 거. 왜냐면 군장도 총기만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지? 안녕하십니다. 준비해라. 이병 샘 해밍튼. 지금 날이 10호니까 내일 밤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얼어죽진 않아 일단. 얼어죽진 않고. 춥긴 춥겠지. 보험은 있습니까? 어떤 거? 보험. 보험? 네.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보험 다 들어있어. 알겠습니다. 추워서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혼자 계셔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음이 있냐. 형님들이 다 알아서 준비해줄 거야. 그래 군대한테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어. 구석. 구석. 온 정말 두근대에게 일어난 두근대 pione 보험이 이게. 혼자 계시고 여의나. 혼자 계시고 여의 나 cryingㅋㅋ 좀 오늘 영화가 건 identities ㅋㅋ 오 좀 lub 말씀해봐요. 저는 얘라고 대답 안합니다. 얘라고 대답 쓰면 안 됩니다. 이병 샘 헤밍턴 호주에서 왔고요. 전 한 거 말해야지. 요자 쓰지 않습니다. 한 거 말해야지. 요자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들겠지만은 철저히 하면 돼요. 잘하고 가야지. 자기가 좀 더 가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냥 말 안 합니다. 안 하세요? 그걸 좀 있으면 금방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찾는 건 성격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귀속말로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자 안 쓰려고 해도 막 요자 나오니까 좀 생활관에서 좀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자 하지 말고 막 똑바로 안주라고 눕지 말고 뭐 구멍 벌써 들어가 있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꼭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두 장기 앞에 Bear 하나는 있고 약을 꼭 주면 숫자로 다 생일을 받았네. 생일을 받았네. 선생님 이거 일단 원칙사로 돌아다니는 때 뭐 형님은 걸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혼내면 안 됩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확인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실가를 최고일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되게 확신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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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형 쓰레기 벗기 네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리로 넣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빗자루도 잘 안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난 아크릴판으로 삭 삭 삭 털은 다음에 끝에다가 이렇게 모퍼가 이렇게 울면서 삐져나오잖아요 더욱이 울면서 운 부분을 잘 잡아서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 모서리에 석석석 넣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하던가 석석석 넣으면 이렇게 깔끔한 모퍼가 됩니다 가장 긴장되고 살떨리는 저녁 점호 시간 백마부대에서도 백발백중 걸리고 쉽게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세 군기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포병부대에서의 첫 점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역병사야 저압 점호 인정보고 총원 열 열해 무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불안 끝 쉬어 쉬어 자 아까 공직사원이 미리 전파했지 내일 훈련 대비해서 군장 검사를 좀 하겠다고 그치? 알겠습니다 여덟 도로로 가자 군장은 다 읽고 반압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훈련장에 나가면 식사를 식판에 하는 것을 반압했다고 하잖아 그치? 여덟습니다 청결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겠지? 그렇습니다 이병 샘 해밍턴 이병 샘 해밍턴 오늘 반항 선진했나? 못했습니다 못한거야? 아니면 안한거야? 저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어? 현대장 정정! 영! 대! 승! 현대장이 전파했잖아 그렇습니다 뭐하게 되셨어? 죄송합니다 백릉턴 이병 전임이도 그지? 상명! 현대장 민 왜 확인 안해줬지? 죄송합니다 니들아 밥을 먹을 땐 나만 봐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렇습니다 너가부터 반항이 상태가 유형이니까 너의 멘토를 확인 안해주는 거 아냐? 어? 죄송합니다 너가 사수로서 이병이 들어갔으면 하나하나 확인해줘야 되는데 본인부터 제대로 안 돼있으니 뭘 확인해주겠어? 죄송합니다 불러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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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턴 기상 이병 샘 해밍턴 기상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비상 피지어 지 최 장 동구 피지어 공개 25 스티 연기 그룹 공개 자 10개 실시하는데 그 형은 장비 손질을 잘하자 시작 장비 손질을 잘하자 장비 손질을 잘하자 뭘 하면 되는지 궁금한 거였으면 물어보시고 장비 손질을 잘하자 정신을 차리자 현착순 한 명 그냥 바라보며 맘속에 있다는 것 열어봤어 안 열어봤어 열어봤습니다 손질했어 안했어 손질 못했습니다 못했다 안했어?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다 정무 후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후회는 취침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준 것 같은데요 장비 손질을 못했기 때문에 발급형 10개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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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하고 딱 일어나서 대각선 방향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장준하 상병이 이렇게 거기서 아주 귀여운 표정이 처음 봤습니다 특히 싸우는 거에요 제일 좋은 시키는 거에만 잘하면 나의 지도를 좋아할 수 있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남을 것 같았던 철인의 느낌이 났던 사람이 있고 그가 나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비록 그냥 하하하 하하하 정익사님이 약간 좀 실망감이 느낀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곰팡이 것 쏠의 효과인데 군대장은 정호가 끝나면 미리 된 것들 다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 다 마무리하고 다시 보고야 알아서? 알겠습니다 정호 마치겠다 군대 차렴 충성 충성 정호 끝 어 쉬어 쉬어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개인정문 시간에 항상 후년 전 손재해 할 수 있도록 다음 전에 이럴 수 없도록 아주 이어주는 고맙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며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 앞으로의 군생활 결코 순탄할 것 같진 않은데요